오늘 흰색 신을 깜, 깜색 신을 깜, 흰검! 날씨는 좋다. 날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손톱 깎긴 있는데 다른 욕실 용품이 있을 것 같아 맛있어, 댄디치? 빵을 잘하나 봐 음, 특이한 맛이다 참치마요를 여기 들여오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킹밭에 연어, 마요네즈 섞어 넣어서 너무 늦게 가지고 간장에 합창고 싶었어 오늘 모르고 들어가서 내가 메르시의 존재를 알았거든 나는 그거 아닌 줄 알았어 내가 지도에 찍어놨더라고 저기를? 아파리 가면 메르시 가야된대 해서 메르시 찍어놨는데 이 동네에 있는 중 난 많은 용감을 알아 어파리에 있는 중 그 중간에 뺥서 나이 새끼와 같이 이 동네에 있는 주식의 뺥서 iencia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일어나! 웨이크업! 베트비.. 뼈가 있어? 사랑해. 뼈가 안 돼? 그냥 플랫 화이트 느낌? 랏대 맛있다고 했는데? 네. 보나 맞지. 운동화 벌밍으로. 뼈가 안 돼. 우리 우선은 시장도 가야 돼. 땅콩 보증. 땅콩 보증. 저기 앉아서 책임이 되는 기믹일까? 기믹이 아닐까? 근데 이 년을 말하면 되는 기믹이 아닐까? 그래? 그는 바다에서 이런 종류의 필수. 우리 주황찬란이 해버려. GitHub. 아름다운 샴푸를 사서 사용하고. 예쁘다 여기. 여기 간판이 없어. 여기 진짜 예쁘네. 오빠 명함을 땄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닫은 거 아니지? 문 닫은 거 아니지? 어긋네 어깨뽕이 살아있네 아우 아까워 거의 새 거 같아 누가 입은 게 아닌 거 같아 목줄이 아니야 굿이야 베스트야 이는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폈어 딱 봐도 불세지가 걸려 시금셋이 나와버려 이게 가격이 헐습니다 이하로 사야겠어요 젓가락질 못하는 웬김댕기 음 액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먹으면 더더운 느낌 지경지경한데 고소하고 양념 맛이 되게 좋다 이거 어때? 이거 뭐야? 너무 고소하고 고고잉 안녕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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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데 호텔 좀 안 퍼 여기 마켓을 사게 보고 고소하고 꼬리 고소하고 고소하고 이곳은 랩 이거 뭐야? 내가 한번 올려자 브로콜리 와이르플 어이구사 만들을 거 같아 뭐야 우리가 다 뜯어 먹었지 너 이거 다 먹었어?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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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리에서 발 뒤꿈치 미는 거를 버리고 왔어요. 아 바리가 아니에요.. 시체스에서 버리고 왔는데 발이 오고 급격히 발 뒤꿈치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후회를 했거든요. 파리쟁이들이 내 발 뒤꿈치를 보고 수근거리는 거 같아가지고 아무튼 드디어.. 드디어.. 발 뒤꿈치 미는 버퍼 같은 걸 하나 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게. 어때다 설치를 해야 되나? 나 다시 태어났어. 친한 거 아니야? 과하게는 하지마. 너 항상 좀 과하게 하는 병행이더라. 키가 좀 줄어든 것 같네. 그냥.. 힘 불러왔어. 이거 좀 다 만장해도 돼요. 응.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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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먹고 싶어. 야.. 진짜 팍 싹 익은. 싹은 총각김치가 무엇인가요? 검은색. 흰 검.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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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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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인 그건가 보다 저희는 오늘 방북 플리마켓을 갑니다 신기하다 오늘 이 밤에 가서 방북 플리마켓을 입고 있어요 강아지 자기를 먹었어요 많이 득템에서 오는 것 같다 다들 함바가지수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네 오늘תי 장바구니가 엄청 많고 이제 먹게 되면 나의 편입니다 2분의 10분 30초 4분의 3분의 10초 그리고 5분의 10초 집에서 벗는 10초 점점 멈출 수 있는 2분의 10초 생일을 감사하고 점점 점점 통과 오늘은 제ningspot에는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저 의자가 참 마음에 들어요. 집에 안 들렀다가도 되겠다. 내가 여기 살았으면 하나 사가실 것 같은데 저건 인텔포가 용품이 많잖아요. 저거 위해서는 인텔포가 용품이 많 아니네. 오늘 일가shirt given me to a moment 그냥 가는 게 사실 이것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 도움이 더 좋겠지? 눈이 머리 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되나? 안되나. 니 모자가 많지. 얜 우영이 모자 없다. 아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JY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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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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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신 니는 어떻게 지금 안 온게 다리까지 상반신 상반신 부럽다 소름을 좀 부어라는데 버려진 산이라고 생각할 때 소름이 변소잖아요 소름이 전형 변소 쓰레기통도 되게 잘 되어있다 우리나라 쓰레기통도 다 안 해놓죠 쓰레기 막 버린다 이거는 혹시 초청이거든요? 여기에도 뭐가 있네 이 짜파게티 알았잖아 1.6이다 너구리랑 짜파게티 해가지고 생각보다 안 비싸네 와우 와우 오 삼겹살 정식도 맛있겠다 삼겹삼겹살 홍수 현장 김치존 맛있다 와우 외국인들 한 개는 쳐다보네 내가 먹을게 응 멈추를 먹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뭐 먹나? 멈추를 먹는데? 쟤네 뭔데? 김치에 찌개를 다 먹었는데 입술에 고춧가루 진짜 맛있겠지? 이게 만석이 됐대 만석이 됐대 뭐라고? 미칼이나 한 주 포탈이 남은 오리 오리다 오리 오리토야? 저기 오리토 저기 오리토야? 오리토야? 오늘은 뭘 신했잖아? 뭐가 나아? 검정색이 낫다고? 이건 검정색 신앙지. 도룽 질이 오실 때 잘 모르는데 도저히 갈프로가 있는 거처럼 난 좀 이틀을 날린 기후를 내 이틀 지워지고 스페인에서 라로카 빌리지 갔을 때 그날도 내 기억에서 도려졌고 답답해버려. 어디에서 내려야 하더라? 그 라빠레스에서 내려왔는데. 돌아와. 우리 그때 무슨 힘으로 걸어다녔던 거고. 왜, 왜, 저거 어때? 범죄도시 2가 너무 보고 싶다. 천만이 넘었대. 코로나 이후로 천만 처음일걸? 천만이 넘었대? 밑에 거 다 봤어? 여기는 또 동양하는 사람들이 많네. 물, 워터, 워터, 물이 다. 너무 크지 않나? 크긴 하나. 1, 2t. 잡은 게 없네. 아이, 93. 63미니. 나 꿈을 펼 수 있겠어. 나 걔만 했지 모르겠어. 안을 다 못했어. 날카리를 낀 거 같아. 나 알아듬어요? 네. 이메일 만 scrub. 어, 이제 엔지스. 어디에서 왔어? 롤빠레스. 얘 그래도 선진국으로 노력을 주고 하는 거고. 로이 비토 웨이팅이 겁네 길어. 술이 와일해 길어. 롯먯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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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먭먯먯먙먯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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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뫄쨰앤 및 자막먯먯먯먯먯이 또 뫄쨰앤어 저걸 이 음영을 하고 이렇게 가고 이게 여기 어깨선이 없는 중이에요 이게 두 개가 바가지, 자켓, 소매 아빠 neur DRUMB 빨간 바AS шт Lakes 이게 되게 맛있는 거 하고 인하 먹을래, 본면 만들 저는 한국의 맛이다. 음식에 나오는 거. 그러기 싫고 갈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다 짓고 보겠다. 뭐가 멈춰갈 거 같기도 하고. 귀 나올 거 같아서. 우리 옆에 흑인들 왜 싸우는 거 같아? 뭐하는 거 같아? 어, 시원해? 어? 뭐야, 이게? 노상만뇨로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서 싸우고 우리 옆에서 씻어. 왜 우리 앞에서 싫으면. 여기 약간 다는 인간이고, 개고, 씨가 있을 거 같아. 안녕, 미스코리아. 다시 나.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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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희롱하는 건 아니지. 하나. You can speak English. What do you speak? Korean? 안녕. 저거 대만초인가? Cigarette? 마리와나. 아, 이게 마리와나 냄새 있어? 마리와나에 단날 취하셨나 봐. 지금 제 마리와나는 사람이니까 마리와나 봐. 약에 단난히 취해가지고. 우리 옆에 앉아봐. I like acid. I'm yellow paper. 이제 가라. 으응? 미스코리아. 스마트 원 아이씨. No problem. 스마트 원 아이씨. 스마트 원 아이씨. 여기는 핫덕인 거야. 핫덕 아니야. 이 사람 친구 해야 되는 거야. 응. 무서운데 어떻게 친구야. What are you doing? 야 니 근데 그거 올리면 니 그거 날릴 수 있어. 네. 지가 죽어 있었어요. 코 할 것 같아서 자리에 옮깁니다. 멀리서 보면 유럽에 간 우리가 그렇게 두고 가. 앙 드뚜하잖아. 앙 이렇게 하기가. 제로 파크 앙 하는 게 좋은. 너무 생조하다 알카. 둘은 둘이지 마. 둘이면 둘이지. 제일 쉬게. 네, 이렇게 해 그냥 원 디아블라 원 디아블라 피자? 네 원 숟가락 아, 우리 밥은 없네 미안해 엄마는 여러분이 스파게트? 알리올리오 아, 우리 아이올리오 짜증나 오케이, 노 프로그램 팝장을 불려 구워주시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이건 무슨 팝털지 마르게리따 팝짜 마르게리따 아니야 디아블라 피자입니다 마르게리모가 구유하게 입맛 없네 진짜, 이게 김치찌개부터 쌀 아쉬워 근데 애들 꼬리를 다 잘라놨네 애들 패샵 있나? 그리더 이런 거 아니야? 위너스는 그렇게 막 이런 패샵이야 판라판라 판라판라 판라는 것 자체가 쟤네는 이해가 안 됐을 거 같아 꼬리한 똥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똥을 밟은 거 아니지? 여기에서 피크닉을 하고 써네, 다들 요런 슈퍼시스 꼬마 노래를 되게 불러야지 프랑스 사람들이 노래를 못하는데 원나라 이웃나라에 이겼어 오 아까 계산아 바이프 사러 갑니다 재밌다 떡볶으면 죄책감빌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정리하는 거라서 진짜 남는 장사다 땡다 우리 벌써 왜 대화 시도해 왜 이거 사는 사람들 다 시도하는지 알겠다 해운대에서 해불대 해운대에서 해리단길까지 왔다 갔다 난 다 아파 시도하는지 한 번만 한 개만 나자 어 알았다 나 춤추는 방대 단순한 거야 난 이제 올리거든요 왜 던졌다고? 우리를 하얀은 어디서? 아하하 아하 아하 하얀은 어디서? 아하 아하 하하 하하 하얀이요 뭐죠? 하얀이요 뭐죠? 반수록이 보고싶다 반수록이 먹고싶다 반수록이 되면 이 상호는 아하 프랑스는 아이폰박스도 친환경인거 같아 이런거 그니까 하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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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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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으음. 유옥히다. 휴납을 줘요? 미안해. 유옥과 이거. 연합과. 일단 나왔죠. 참 쎄거란 거 아니야? 참 쎄거란 거 아니야? 도전을 가면 되겠지? 에잇해. 두제. 뭐. 넘나. 예. 오우. 도전이의 질을 뭐에요. 결국 잠시 kadar. 인물이 이끌어. 엉터기야. 여기로 휴대인. 지금 잘못했어. 로이밀어. 보다. 로이밀어. 사는 사람 있으니까 열어줄게요 아 너무 추워 대박 칼이 많네 사먹어 사먹어운 사먹어 사먹어 마이크 ove 도착! 도착! 용량이 늘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여유롭네 색깔이 곱네 찬바람이 흘리네 멍골래? 응 여기 그냥 진짜 오만거 떼만거 다 있다 음 야하니 맛있다 뭐지? 여기 꽃잎같은 거를 붙어놨네 약간 바디워시리 먹는 모습 음 이거는 좀 고소한 맛이다 단일라거든? 좀 덜다 필터치오 제일 맛있다 나오는데 다 맛있어 특별히 맛없는 거지 안 돼 누가? 왜 이렇게 샀어? 응 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럴렉으로 한가? 먹어도 낫나요? 길게 편하지, 지퍼가? 어긋네, 어글을 안파네. 시리즈? 왜? 남성거 아, 남성거야? 네. 이거 이제 큰데, 괜찮아. 화장실에서 또 이 셀링 선글라스 떨어뜨렸잖아. 또 기스 낫잖아. 마음 아파버리잖아. 네가 가슴 아파가지고. 카메라는 안파나? 여기 지아들이 다 핸드폰을 끼고 다녀가지고 저희도 사고 싶어졌거든요. 저렴하지 않아? 이거? 한국은 더 싼가? 한국은 더 싼가? 한국은 더 싸려고. 이걸 많이 하더라. 흰색을 많이 하더라. 흰색을 많이 하더라. 네가 엄청 크게 얘기해. 흰색. 또 누가 조롱할까 봐. 하나같아. 내 목소리도 들리네. 영혼이야. 목소리도 들리나. 미국 맛 좀 먹어볼까? 팬케이크도 판다. 사우스 웨스트 펀드. 인티. 산드로. 나 너무 잘 산 것 같다. 50%만. 천천히 왜 8%에 더 올라가지 않아? 그걸 해봐. 비행기보다는. 비행기보다는. 천천히 다 지금 껐어? 그게 너무 많이 펴져있는 거 아니야? 나는 맨날 다 꺼놓고도. 다이터 거 얇은데. 진짜 영혼이다. 내 거는 일주일이었다. 다이터라도 좀 낮추고. 보이스프에 너무 많아. 흰한 거 아니야? 나 투자조거 좋아해. 옛날에 항상 투자조가 많아서. 언제부터 안 보여주네. 이거는 제대로 된 첫 식품. 너무 맛있다. 한식 먹었을 때. 그 감동이 쪽에서 변해져 오네. 나 많이 빠져있을까? 나 많이 빠져있을까? 나 많이 빠져있을까? 하루에 그래도 2만 거씩 빠져있을까? 계속 돌아다니고. 아이고. 아프. 절대 짜면 안 돼. 짜는 거 안 나요? 다 하자마자 피부까지 가야 돼. 1%가 됐어. 저 조금들이 이마에. 너무 늦었나? 아니 여름이야. 너무 짜고 싶다. 파리 와서 먹은 것 중에서. 나 베스트인 것 같네. 아 한식이. 베스트. 그 다음은 2등 중단. 베스트. 어때? 다 했어. 몇 퍼야? 6퍼. 충전이 안 돼. 내는 그냥. 밥 약올리는 것 같네. 아 깔짝 놀랐다. 이거 먹고 사러 가. 근데 햄버거 진짜. 맛있어. 맛있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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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리프한인데. 보스를 샀으면. 이것도 같이 받았겠지. 왜 보스가 가격차이가 얼마 안 안 대하지 않나요? 보스. ricus. Essen. 밥이랑 입 찍어가지고. 진짜. 내 방으로 candidates量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별거 FOR. 궁금한 거 velet. 침. ció? zio den. ustream. conference. jazz. areata. gak?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기분 좋나? 내가 니 안 늘었나? 기분 좋나? 애기한테 인종차별을 다했습니다 저를 보고 눈을 탁탁탁 찢으면서 멜롱을 하면서 갔어요 고모가 애기 단속도 안 하고 내 앞에서 한 세 번을 눈을 착착찍 찢으면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지 헬로케야? 어 여긴 진짜 김해 같다 이거 아니라 맞지? 기스가 엄청나있어 여기 테두리 가슴 아파버려 아 우리 표도 끊어야 되네 몇 개를 해야 될까? 4장? 무슨 계산 중에 있고 얼마 썼어? 내가 산 거 2회가 같이 2회가 여기 사랑이 많다 다 디즈니랜드 갔다 왔나봐 오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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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진하게 안다 어머머 격정적이어버려 성인 영화 보는 기분이지 않나? 영화 한 편을 찍어버렸어 길거리에서 기다라는 거 처음 봐요 뚜껑 여기가 좀 가고 이런 썼어 저거 다 랩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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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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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히히힛 히히힛 나는 다 부피가 큰게 없어서 들어가겠다 두 번 썼는데 엄청 까지기 상했네 근데 이거 뭐 나 오늘 진짜 함선에 들어줄 것 같네 난 여섯개 밖에 안 샀네 나도 이거 버릴거잖아 몸이 무거워 몸이 너무 무거워 피로가 굉장히 무적이 된 것 같네 얘네처럼 머리 안 감아야지 나 생겨서 가빼간데 기름 냄새가 났다고 물이 안 좋아서 안 씻는 것 같아 양치도 잘 아는데 공원원에서 양치하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양치를 세워 낸다는 개념이 좋대 그래서 냄새 나는거야 양치하면 애국심이 강해지지 그럴 것 같다 내가 어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피부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골마가 오고 있는 것 같네 1차는 5일이고 2차는 화장인데 화장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잖아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으니까 얘가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만해 공원은 이제 또 쌩얼로 싹 가가지고 하루 비행기에서 푹 쉬면은 좀 깔아앉겠지 니 웰컴푸드 뭐 먹을거야 떡볶이 김치찌개 해장국 국물로 이제 가는 거지 국 같은게 너무 땡기네 달걀 말고는 딱히 프렌치토스트 프렌치토스트?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지 않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돌솥비빵 돌솥비빔밥 칸댕장비빔밥 보쌈 촛발부기다 부추 부추 아이고 맛있어 배민을 오랜만에 또 이제 들어가야겠네 등급 떨어졌겠다 그냥 냉면이란다 아 스쿠푸드도 먹어야겠다 달팡크림인가 또 그게 유명하대 지인들한테는 유리아주 리버 같은 거 가족들한테는 달팡크림 같은 거 달팡크림 살거야? 이모한테 그 선물만 사가노 하니분들도 집에 잘 일하러 온 너만에 와인을 한 벽씩 돌릴게 니가 이거 지고 갈 수 있겠네 그게 안 깨지고 잘 도착하는지가 좀 의문인데 손에 들어야 되겠지? 비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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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심하시 네 잠시 오마이갓 주샷다 치 오마이갓 너의 사랑 땡큐 우리 조롱한 관제 눈물이 나어 근데 저희 사랑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어 여행하기 싫어하기도 다른 사람들 여행국 해보니까 너 BTS 나라에서 왔어? 눈물이 나 너 눈물이 나 너 눈물이 나 너 여행하기 싫어할 텐데 다른 사람들 여행을 해보니까 너 BTS 나라에서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도 많이 했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말 못 듣고 너 쓰냐고 물어보질 않냐 너무 맺히면 또 그렇게 좋은데 컨셉은 있지 않을까? 너무 예뻐 마스터로 쓰자 벗고 들어갔다가 쓰더라 이렇게 카드를 그냥 꽂으면 되는 건가? 응 응 깜짝이야 맛있어 어플이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망에 또 눌렀어 러브젠티 오케이 러브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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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보다 자기가 우기 이지 괜찮아 아 이렇게 바람에 등장 다 찍어요 다 찍어요 다 찍어요 아니 열어주신다 왜 똥냄새가 나지? 이거가 똥밟고 여기 못 안가요 정보 춥고 양념장 찹쌀밥 밥 소주 여기에서 살 걸 후회가 되네 그리스 파티요, 그리스 파티 이거는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 틀어 에? 한 18,000원 하겠구나 귀엽다 이거 참 귀엽네 이거는 좀 헐타 1.7원인데 다이소급 가볍네 아, 예뻐라 동막대의 앞은 담배존입니다 직원들이 담배를 우질렁히 피고 있습니다 어딜가 다 똑같네 처음에 롯백 앞에가 오면 엄청 담배 많이 핀다 흡연 부스에 만들어줬잖아 응 롯백은 이상해 롯백은 이상해, 롯백은 이상해? 응 롯백은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거야 롯백은 이상해 그만하이소, 제발 뭐하는지 더 말할 수 있나요? 내 수렁이가 내 보고 난 니랑 살기 진짜 싫다 니말고 더 좋은 엄마 만날 수 있었는데 니때문에 내 인생 맘했다 어 그러면 나 진짜 눈물 나는 거지 그거 빼고 다 해줄게 나도 마당 있는 집 살고 싶다 아 못해도 다행인가? 헤르베스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하는 게 여기서 70만 원 하면 사야 할지 내가 사고 싶다고 했어요 갈색을 사고 싶었는데 갈색이 나가지고 검정이 있는데 검정도 신어보니까 무난한 게 예쁘더라고 배가 이렇게 밝은데 문을 닫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10분만에 살게인데 나를 들여다보면서 왜 상상 속인가? 왜 상상 속인가? 왜 그 디자인이 없지? 여기는 그래도 개념이 있다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바보입니다 빨리 나는 바보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라다의 나라에서 안 사고 강세자로 주네 스페인에서도 안 사 너 나만 안 짓는데 나는 열심히 짓잖아 그러니까 내가 외동이라서 그런 거야 니께 여섯 개잖아 나 먹고 마 여섯 박스도 마 니 샌드위치잖아 그거에다가 계속 그래 땡큐 풍성이라 했잖아 내가 축하까지 해주는 게 웅이 형이 뭐지? 애랑 같이 조합도 좀 이상했어 지갑이 방금 털릴 뻔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지갑을 털릴 뻔 휴대폰도 있지? 어 무서워 저희 뒤로 와서 친구 지갑을 이렇게 잡았대요 내가 쳐다보니까 우주식 가면서 갔대요 쎄한 느낌 감질 잘한다 저번에도 가방을 지금 해놓고 있었는데 또 아주 지갑을 거기에 싹 집어넣었어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입구가 엄청 큰 가방이었거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술 순수하다 이제 막 먹는 거 아아 있었는데 화발 던져야 되나 숫자가 다 닿았어 이를 껴 아 손으로 왔어 그래 먹자 나는 그런 일 겪잖아 그러면 말 못해 도와주셔도 말 못하고 도둑이어도 말 못하고 도둑이어도 말 못하고 니 지갑을 좀 갖다 보여 도둑이어도 말 못해 도둑이어도 말 못해 도둑이어도 말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함 전적인 문제는 절대 참지 않아 모네 그림이 어디 있었는데 모네 그림 오르쉐에 있었잖아 오랑주리에는 뭐가 있었더라 수련 오랑주리에 그게 있었나? 길다랍게 곡선으로 길다랍게 곡선으로 산주리에 광고 있잖아 오르쉐 있었나? 오르쉐 5층에 별이 빛나는 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고 가자 해서 그걸 보고 왔잖아 로댕이 안에가 너무 예쁜 거야 로댕은 예뻤어 근데 예쁘기만 했어 어제 장 세우자 해봐 여기가 더 싸네 여기 좀 환리적이야 엘무랑 언니 조합을 마시고 나 종갓집만 먹어 이렇게 못 받네 한 대 한 대 신발 고맙게 맞았어 오우,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어, 김치. 맛있어? 삼촌 김치 누가 안 넣었어? 김치 김치 야야. 먹어보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체리 맥주 주고 가는 거야?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잊을 만큼 있었고 빨리 가고 싶다 이제 우린 택스리펀만 남았어 택스리펀이랑 코로나 검사 출력하는구나 내가 이 짐 가방에 자물쇠를 걸어 놓으면 대단한 게 들어있는 줄 알겠지? 자물쇠를 안 하는 게 낫겠지? 오진 것처럼 잠이 오네 나 오늘은 비행기에서 잘 수 있겠지? 우리 3시간 타고 이스탄불에서 4시간인가? 대기하다가 또 10시간 썼지 좀 많이 시들었네 이스탄불에서 4시간 썼지 이스탄불에서 4시간 썼지 발포가 안 예쁘리네. 어리둥절. 나 왜 물에 넣었노. 물이 진짜 헐렁풍 살이야. 누가 하나 안 잃어버리고. 나 안 죽고 안 다치고. 뭐 안 잃어버려. 녹지 않을까. 힘들어도 녹을 것 같은데. 녹으라 너. 야 너 좀 녹화하는 줄 아네. 오세요. 지금 잡나네요. 어서 오세요. 둘이 안 길어서 다행이네. 뒤에서 줄 서 있으면 땀 줄 줄다고. 면세. 면세. 우리한테 숙제당 6개. 에스티로더 남주이네. 에스티로더 찾았다. 에스티로더. 오 행행. 여기 있네 갈색병. 음. 피가로우 원. 바닐라 원. 커피 원. 마카푸노 원. 초콜릿 원. 이거 뭐에 다니냐? 맞아.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냅다?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넉. 다 병사신. цє goes. 이렇게 나와서 아, 초콜릿을 넣어봐 아, 맛있네 여기 뭐 먹었던 데 아니야? 먹었던 데 라니까? 아, 이제 알겠어 내가 이거 먹었던 거 했잖아 그래, 이제 선액이 좋아 음, 연맹오무소 근데 우리가 면을 사는 게 미정... 미수... 네가 미정 것까지 사는 숯은 언제 남녀해주지? 막 이끘면 바닷가 가게 맞췄네 마지막 휴게소 아니야? 네 사실 오직 비슷한 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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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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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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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